이번 시간에는 서로 연관된 변수, 함수, 객체라고 하는 이 부품들을 그루핑하는 아주 거대한 수납상자인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습 한번 해보죠 syntax directory에 모듈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듈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average 이런 함수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average 하고서 1, 2, 3 이런 식으로 하고 print까지 하면 사용하는 거죠 python3 그리고 모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def 플러스 별로 쓸면 없지만 ab 이렇게 하고 return a 더하기 b 이런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def 이 정도 그리고 변수로는 예를 들면 pi 는 3.14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코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에 숱한 코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기 있는 수많은 코드 중에 서로 연관된 코드들을 다시 그루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즉 함수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 모듈입니다 자 우리 수학과 관련된 이 함수와 변수를 math.py 라는 파일로 옮깁시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상태로 실행하면 되겠어요 안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verage 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import 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번 써봤죠? math 라고 하는 겁니다 이 math는 이 파일명과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math라는 모듈을 가져오면 math.averag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math.plus12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안되네요 왜 안되요? plus12까지만 해야죠 그러면 3이 되고 print math.pi 라고 하면 파이가 뭔지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3.14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다른 모듈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여기가 comma o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에다가 모듈의 이름을 적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만큼 비활성화 시키고요 그리고 요거 대신에 그러면 from 하고 math 그리고 import를 average라고 하면 우리는 average를 import 한 거예요 요거는 math 모듈을 import 한 거고 요거는 average라는 함수를 import 한 겁니다 어디서? math라는 모듈로부터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요 앞에다가 요걸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볼까요? 에러가 나죠, 왜요? 우리는 average 함수만을 로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밑에 있는 코드까지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면 pluspi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동작하죠? 요것이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모듈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디렉토리로 또 구분해서 모듈을 정리정돈 하고 싶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 가장 큰 수납상자인 패키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살펴보고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활용해 봅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가공 이 이 이 감사합니다.